안녕하세요. 그린그린치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참가하게 되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는 7월 25일 목요일부터 7월 28일 일요일까지 코엑스 디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러스트 작가 분들이 참여해서 본인의 굿즈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또 작가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 페어에 티켓을 제가 갖고 있어서 몇 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의 인스타 DM으로 제 유튜브를 팔로우하고 인스타를 팔로우하신 장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제 영상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적어서 주시면 거기서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10분을 뽑아서 이 페어 티켓을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